1. 2. 3. 3. 4. 5. 5. 5. 6. 6. 엄마 살면서 좋았었던 때? 그런 때가 어딨어. 혼자서 현이 낳고 정다 아버지랑 결혼해서 너 낳고. 정다 아버지 좋고. 그러고 시간이 후딱 갔는데 무슨 좋은 게 뭐가 있냐? 나 이름은? 업진모. 나인어디. 서른여섯. 아빠보다 더 먹었네. 네가 아빠 양복에 그 의자에 앉아있는 거 보니까. 네 아빠한테 좀 고맙더라. 엄마. 왔어? 네. 아이고 내 집도 왔어? 엄마 너 웬일이냐? 엄마. 염색하고. 경로다가서 남자들 좀 봤나?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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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